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수련하는 이동환입니다. 요가에서는 신체활동과 명상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요가에서 신체활동과 명상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진행단계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 경전에는 요가의 구성요소를 8단계 또는 8가지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요가의 8가지 구성요소 중에 아서나와 푸라나야마가 몸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뿌라떼하라 감각철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명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거나 어떤 작용을 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표현처럼 변덕이 죽겄듯하고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안정된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한 번 사라잡히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곤 합니다. 스트레스가 증폭되면 아드레날린 등 흥분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 더욱 자신을 흥분시키고 괴롭히는 악순환이 지속되지요. 이때 명상은 심리적 사건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명상 중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육체적 반응 하나는 신진대사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산소의 필요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안정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호흡이 안정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세로토닌 등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앞서서 평소에 준비해 놓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 수행에 임해서 갖춰야 될 준비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비 단계에서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장애를 줄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시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명상승의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만히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명상 지도를 하면서 바라본 경우 중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자세가 잘못되어서 몸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직입하지 못하고 통증과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적 효율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가꿀 수 있도록 몸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틀어진 몸을 교정하고 근육에 탄력이 있도록 수련해 놓는 것이 다음 단계의 명상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뿌라떼하러 감각 철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만 시각적 대상이나 청각적 대상으로부터 장애를 줄이고 그 나머지 기관들로부터도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고요하게 호흡을 지켜보거나 마음을 지켜보는 수련을 하게 되면 졸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졸음에 빠지게 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무의식의 단계로 내려갈 수 없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몽롱해지거나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명상은 멍때리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면 세계로 탐구를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졸음 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그만큼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에 빠지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상 수행 중에 멍한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는 잠시 일어나서 서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에 대한 사항은 깨어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한 상태로 몸이 굳어있다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너무 애일을 썼다는 반증인데 어쩌면 마음속 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너무 편안해서 졸음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바짝 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부드러운 내면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시합에 앞서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가 굳지 않도록 떨어뜨리는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앉아서 명상을 할 때 드러나는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몸이 준비되어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고 명상을 한다고 해도 내면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무식증에 쌓여있던 감정적 응어들이 건드려져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없이 그 떠오르는 감정에 휘말려 버리거나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황하거나 휩쓸려 버리면 더 이상 명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아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한 응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그 생각은 점점 힘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주의를 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우리 의식은 포커싱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컴컴한 무대 위에 가수가 올라섰을 때 조명이 가수를 비추게 되면 온갖 주의가 그 가수 주변으로 집중이 되고 그 뒷 부분들은 어두컴컴한 배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때에는 생각이 올라왔다고 해서 생각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 명상의 집중 대상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두컴컴한 배경이 돼서 생각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은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대상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상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던 요가의 8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격이나 활수기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역을 향해서 몸을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총이 됐든 활이 됐든 내 몸과 관역을 향해서 내가 들고 있는 총이나 활이 바른 자세를 잡고 있었도록 조준손을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주의를 집중하는 달언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역을 대상으로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안전감을 바탕으로 활이나 총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 집중의 대상은 관역을 향해서 고정이 됩니다. 이 단계를 디아나 본격적인 명상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들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관역이 갑자기 커다랗게 확대가 되어서 보내 있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자세나 몸이나 활이나 총이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관역만 남아있는 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썸아리 모라의 상태 대상과 의식이 하나가 된 상태 한자로는 삼매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은 전일해지고 고해지고 편안해지면 흔들림 없이 명상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명상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왜 알아야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게 쳐져 있을 땐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면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흥분되거나 안정되지 못할 땐 홀로 방 안에 고요히 머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방 안에 홀로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요동치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요정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혼란스런 상태로 마음은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한꺼풀 한꺼풀 제거되면서 마음은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은 홀로 조용히 방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지요. 홀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바깥 어디 나가서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인 우리들에게도 명상은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